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찬회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찬 전에는 대통령과 당직자,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군기 잡게 하는 거 아니냐.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8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지도부 불러가지고 이거 확실해야 돼? 이런 시그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밥 먹으러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밥만 먹었죠. 고기 먹으려고 만난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만찬 회동 얘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죠. 독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분 만에 다 끝났고 대통령만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동. 90분 밥을 먹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몇 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몇 분 했을 것 같아요? 85분쯤 하시지 않았을까요? 90분 중에 85분. 나머지 4분은 약간 정적이 흘렀을 것 같고 1분 정도는 추경원 원내대표라 누가 잠깐 잠깐 얘기했겠죠. 뭐 그냥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대응하는. 대권 수준이었겠죠. 아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석자만 27명이잖아요.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당 지도부 수석들 해갖고 이렇게 27명인데 27명이 밥을 먹으면요. 아무리 서빙하시는 분들이 숙달되고 잘하는 분들도 이거 그릇 놓고 빼는데도 시간 꽤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밥만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너 명이 먹는 거는 훨씬 서빙도 빠르고 빨리 끝나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처럼 설렁탕 한 그릇 먹은 게 아니고 그릇 들어왔다가 그 그릇 빼고 다른 접시를 바꾸는 식의 만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사전에 계속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어요. 그게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미리 흘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번에 제가 처음 봐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비공개로 항상 만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당 대표는 비공개로 전화해서 좀 뵙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오고. 청와대 들어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살짝 들어갔다 오고. 맞아요. 이 때문에 공개 요청하는 거는 야당 대표가 하는 거지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얄미워 보이고 자기 정치한다는 그런 화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것도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이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차별화. 내가 지금 국정난맥상과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의료대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도 됐고. 영부인 문제가 됐던 나는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별화를 계속하는 시도가 첫 번째 목적일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던지기 위한 명분의 빌드업이다. 명분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홍철호 수석한테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독대 잡아달라 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대변인 통해서 언론에 또 풀을 해주고 이런 것들 빌드업이다. 나중에 확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화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아무 얘기 없다가 소위 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야?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럴만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정치, 생명 이게 뭐 이대로 다 묻혀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차별화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그걸 아니까 얄밉겠죠. 더 얄밉겠지. 이게 한동훈 씨. 동훈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더라도 4장 공개됐는데 한동훈 대표 표정이 유난히 유독 안 좋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웃는 사진이 없어요. 치아가 드러나는 사진은 한 장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고기 반찬 했다는데 표정이 안 좋아. 고기가 질겼나.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다. 이게 눈에 들어오셨군요. 사진 구도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가까이 있는 듯하게 잡히게.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있었습니다만 약간 한 발자국 한 두 발자국 뒤에 있는. 그런데 이게 옆에는 추경호 대표가 있고. 언론사 풀치제가 허용 안 된 회종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오로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만 언론사에게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7장을 풀었다가 3장은 회수하고 4장만 딱 보내준 건데 그 4장은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픽을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데스킹을 한 거죠. 의미가 있구나. 언론사 계셨던 분도 다 알겠지만 사진 고를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편집하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의도가 담긴 사진이다. 한동훈 대표 이러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8장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대통령이다. 이겁니까. 결국. 아니 지금 이제 일설에 의하면 전속 사진사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속으로 사진 찍는 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분이 영부인으로 찍고 다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전속 영부인 전속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그전 정권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올리거나 릴리스하는 사진은 영부인 사진은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찍는 거부터. 찍는 거부터 올리고 이런 것까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냐.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수가 더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수가 많아요. 릴리스 되는 양이 더 많아요. 영부인의 경우가. 맞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른바 부의원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빈손 회동. 밥만 먹는 회동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제가. 아 참. 그 법칙 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타조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조 효과. 타조가 맹수가 막 달려오면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안 본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리스크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타조 효과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타조는 그렇지는 않대요. 그런데 타조가 주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본 사람들이 타조가 이제 자기가. 다가가니까. 무서워서. 다가가도 먹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제가 보기에 타조 입장에서는 사람 정도는 타조가 이길 수 있어서 신경 안 쓴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타조 효과라는 말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거. 그거를 타조 효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윤환 만찬은 정말로 타조 효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권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사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2016년도 상황하고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정권의 핵심 부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거의 모든 언론사가 전담맨들이 뛰기 시작했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뉴스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긴장하고 이거를. 정권의 위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꾀를 쥐어짜도 현찬을 판인데 수십 명이 모여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든 파티 한 거야. 가든 파티. 동아일보의 일면 톱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의료의 의.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단 말이죠. 다들. 체코 원전 얘기나 하고. 성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민심이라는 맹수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머릿속에 머리 쳐박고 어떠한 위험도 없어. 다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타조 무리떼 사진 아니냐. 그 만찬회동 사진이. 타조 무리떼 사진. 그래서 지금 발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이 위기.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났는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끝났다. 아니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 독대 안 받아주니까 말할 기회 안 주겠다는 의사는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그 의사는 벌써 전달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맛있었어도 몇 점 덜 먹고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영수회담 했을 때 그때 좀 떠오르는데. 그때도 공개 발언이 아예 안 나갈까 봐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꺼내서 준비한 거 읽었잖아요.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들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배워서 딱. 대통령님 잠깐만. 읽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결기 용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기자들은 없었죠. 없었죠. 철저하게 어떤 취재는 막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더라도 영상은 안 나갔겠죠. 대통령실에서 그걸 내보냈을 리가 없으니까. 다만 거기 27명은 모여 있잖아요. 대변인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그 사실은 전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실은 얘기 안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변인도 있고 거기 친한계 의원도 있고. 지도부도 다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밥 먹기 전이든 후든 뭐라고 얘기는 하되 대통령에게 의료 대량과 관련해서 아니면 영부인과 관련해서 말은 끊었는데 대통령이 대꾸가 없더라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더라 뭔가 얘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명분 쌓는 빌드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정권도 위기지만 국민들도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너무 여당 대표도 나이부했고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여권의 모습이다. 정권의 모습이다. 심판받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회자된 얘기가 최소화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이러고 다녀도 이런 의혹이 있어도 아무런 수사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출장 조사 받았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출장 조사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최순식 씨를 동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